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무의미한 분석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2900선 초반까지 내려온 지수 그리고 2900 초반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지수 분명히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곡점이 일단은 14일 우리나라 한국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급락 이후에 지지선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가 결국에는 1%에서 1.25%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1.25까지. 그래서 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 결국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이나 또 가계 소비 위축 등 어쨌든 시장의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14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14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금요일이네요. 어쨌든 한국 금리에 따라서 시장에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지수 저점에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중앙은행 금리 역시 현재까지 0.25에서 계속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3월까지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연내에 4번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부터 좀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예고되어 있는 거고 시장에 어느 정도 흡수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준에 더 빠르게 더 많이의 금리 인상 관련해서 얘기가 있고요. 결국에는 대형주보다는 LG디스플레이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카메라 MCNX와 DBiTEC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일단 금리 인상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의 이벤트가 제거된 후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보다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진다고 하면 그때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죠. 금주입니다. 금리 인상 쉽지 않다. 3월. 그리고 SK이노라, SK바사, 유한양행이 오늘 또 뻥튀기하는 모습이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바이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시장을 뒤바꿀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현대 오토웨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수가 밀려서 시장들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거지 회사가 나쁜 부분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고요. 쌀 때 잘 사놓는 게 중요합니다. 음마아파트가 25억, 28억 할 때는 못 사면서 지금 또 12억, 13억 떨어져 있으니까 또 무섭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나중에 25억 갔을 때는 나는 20억에 살 수밖에 없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좀 쌀 때 잘 모아두는 게 중요하고 하루도 오늘 샀다고 내일 빠지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좀 잘 갖고 있는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니까 잘 갖고 있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매일 급등하고 이럴 때는 진짜 방송하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좀 여러분들 멘탈, 저도 멘탈 잡고 여러분들도 멘탈 잡는 차원에서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잘 될 거거든요. LG 관련주들, 어느 정도 일부 종목들은 차익실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있고 결국에는 시장 전반적인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 했을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5천만 원 빠졌나? 5천만 원 언저리에 있던데 아무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이렇게 했었던 금액이 퍼센트로 따지면 3, 40% 가까운 많은 하락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식도 많이 빠졌고 선물도 많이 빠졌고 부동산도 많이 빠졌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장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기업 실적은 당연히 나빠지겠죠. 다 현금을 쌓아놓고 장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출이자 감당하기 힘든 기업들은 도태되기 마련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잦아드는 시점은 올 텐데 일단은 1월 내에 좀 그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늘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반도체 섹터는 종목을 꼭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MCNX나 DBI텍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S&P 급락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꼬리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나스다 역시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던 120일 선을 어제 가파르게 하회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증신은 크게 변동은 없지만 약간 조정세에 있는 국면임은 사실입니다. 달러도 일부러 좀 길게 쭉 뽑아왔는데요. 어느 정도 흐름을 쭉 보시면 박스권에 갇혀있는 듯 하다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에 있죠. 달러가 역시 오른다라는 것 달러 투자는 언제든지 옳다라는 것 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원달러가 결국에는 1200원 찍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200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 전에는 좀 배제했다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는 1200원도 돌파하고 또 아주 안 좋은 그런 흐름까지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카카오뱅크 많이 빠지면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일단 KB금융만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거 보시면 결국은 일모 하단에서 지금 2910, 20 이 선에서 계속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14일 이후에 급락을 또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악재가 제거되고 나면 시장에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금요일까지는 좀 충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금리를 만약에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물론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선대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금리가 0.5%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자금이 또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 올리면 좋겠는데 2920 선이 일단 지지, 2910 정도까지 지지로 보는데 만약에 무너졌다고 한다면 또 종목을 확 갈아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죠. 대형주로요. 그때는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데 지금 기관과 개인들이 개인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세에 일관입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에는 1월에 증시를 받쳐주던 거는 전통적으로 기관이 좀 우위에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열흘 가까운 시점 동안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대형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담았고요. 이게 답지를 보고 나서 설명드리는 거지만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잡주들 확 갈아치우면서 또 삼성전자로 다시 갈아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금리 인상의 충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거고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하면 또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올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부담스러우면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못믿어오면 삼성전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잘 모르겠어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전기전자의 외국인들 좀 사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주 괜찮을 것 같은데 버티기 하루하루 버티는 게 지금 최대의 미션입니다. 정보 하나만 볼게요. 유한양행이 오늘 코로나 치료제, 먹는 치료제에 연관되면서 장중에 10% 넘게 올랐다가 또 금방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 봤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이라도 팔거나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못 봤던 게 봤으면 물 타고 싶어서 또 그랬겠죠. 참 아쉽습니다. 거래량이 1000% 넘게, 10배 넘게 나오면서 평소보다 좋은 모습이었는데 차라리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장했을 때 유한양행이 지분 투자하는, 30% 이상 지분 투자하는 PFV의 회사가 상장을 했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건데 오늘 어떻게 보면 코로나 먹는 치료제에 엮이면서 또 시장의 이슈가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재미는 있네요. 종목도, 이슈 있는 종목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영광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이 좀 흔들릴 때 절대 포기하고 지치지 마시고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잠깐 안 보면 되잖아요. 어쨌든 내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이 나쁜 거다. 시장이 뭐 안 사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버텨주시고 멘탈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힘든 몸이 끌고 왔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종목들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잘 버티셔야 나중에 웃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